한국에 정말 남의 나라를 같이 밟혀서 못살고 정말 없을 때의 그런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내꺼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내주는 그런 엄마 역할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띄어갈 프렌즈 엄마는 현대적이고 자기 작업도 있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엄마를 신실엄마였었는데 딸한테 말을 다 하고 여기 노래처럼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그런 엄마만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한 엄마들 뭉뚱 그려서 전체가 다 녹아내는 엄마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엄마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